자 런던 한량 생존 신고해요 와 영상을 거의 5개월 넘게 안 올렸네 이게 6개월이 되면 사천 시간을 다시 받아야 된다 그래 가지고 요새 노래도 안하니까 영상 못 올렸는데 노래는 안하구요 먹고 살라고 다른 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대만 식당에 밥 먹으러 갑니다 지금 복싱데이 박싱이 아니에요 무슨 박싱이야 미국도 아니고 복싱데이 연구회는 복싱데이가 있죠 월요일부터 1월 1일까지 쉽니다 제 1도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루이샤맹을 타고 갈 겁니다 자 남쪽으로 강을 건너와서 DLR 그 지상철을 타고 왔는데 여기는 그리니치 대학입니다 여기는 밤에 불빛이 이렇게 세게 밖으로 안 비추고 밖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비추는 게 참 이쁘죠 영국은 더더욱 그렇고 여기는 그리니치 대학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있는 대만 식당을 닫아 가지고 저 건너편도 그리니치 대학이고 베트남이나 그 다음 이런 구멍가게들은 열었는데 여기는 26일 복싱데이 오늘까지 휴일이니까 금 토 일 월까지 휴일 그러니까 전부 다 닫았다 금 토 일 월이 아니지 토 일 월화 다 휴일이니까 여긴 다 닫았다 역시 안 열어 저기 슈퍼마켓만 열고 여기 인디언 식당 하나 열렸네 딴 데는 다 닫았다 아 어디 가서 먹어야 되나